두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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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수들이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 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 것이 우리 군대 아이민이 억척불면의 신음이고 백두산식 대웅 방식입니다 이제와 그 추정세력들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경고망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미제가 전쟁의 도화선에 우려난다면 우리 인민내문군 장례들은 그 계를 한순간도 놓지지 않고 민족의 수원인 조국통일대업을 겨우 일으켜야 말겠습니다 우리의 위협은 정당하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과 대변인 생명에 접한 우리 인민내문군 장병들의 무적 필승의 기상은 이 땅이 하늘을 무섭게 튀어들고 있습니다 미제가 핵무기를 시들으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리 다정화된 우리식의 핵무기 타격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 지붕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미제가 핵무기 타격으로